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룩룩 잉글리쉬의 룩쌤 입니다 어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제 책이 잠깐만요 자 여기에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 지난주 목요일날 온라인으로 이제 처음으로 할 수 있었구요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들어왔더라구요 사실 제가 너무나 공을 많이 드렸던 책이지만 이곳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사실 그 긴장감이나 이런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긴장감도 있었지만 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제 책이 그 평대에 있는걸 보고 많이 뿌듯했구요 사실 그거 못지않게 더 뿌듯한거는 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지금까지 좋았다라는거에요 그리고 많은 제 서포터 분들이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분들이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어 분들도 그 다음 네이버 블로그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 저를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 네이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다음에 예스24나 교보문고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순위가 올라갈 순 없겠죠 그만큼 진심으로 학생분들에게 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단지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내가 단지 학생들을 더 많이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학생들은 안다라는거에요 요즘 보면 주변에 사실 상술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러한 교육업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 빠르게 잘하고 싶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고 싶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핏담 눈물이 있어야 실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실력이 올라가도 또 그 다음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걸 많이 느낀답니다 사실 제 책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반복을 하고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되어있는 것을 영어로 만들려고 스스로 한번 훈련을 해본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본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조금씩 조금씩 향상이 되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은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꾸준함과 지속성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변에는 영어라는 것을 공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내가 즐겨서 하는 영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벗삼아서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도 있잖아요 mp3 파일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양한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사실 욕심이 많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은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제가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읽고 많은 것들을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터링을 통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및 유튜브 그 다음에 이 책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영어와 관련된 것이 나온다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른 분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다른 강의를 선택해도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꼭 지켜야 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요 제가 이 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도 지금 수준도 다를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도 약간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직접 이 책을 읽어본 학생들의 피드백도 받아서 어떤 것이 정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방법이 유일한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도 그것도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다음 시간에 제가 공부 방법을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고맙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폈으니까 뭐 편집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성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